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정주 켈비 한번 크게 정주 켈비 우리를 향해 정주 켈비 정주의 평소 반차 정주 켈비 정주 켈비 정주 켈비 켈비 선수리 경기장에 코치의 처음 들어보면 뭐 했었나요? 오른손을 모아서 기필코 우승이다 를 외쳤잖아요 근데 켈비 스타들은 벌써 우승을 해버렸네 그러면 기필코 우승이다 바꿔서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선수들 모두 오른손을 내밀어 주세요 왼손도 괜찮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혼자만 내밀면 뭐하니까 옆에 계신 분이랑 살짝 겹쳐서 네, 살짝 겹쳐서 둘, 둘씩 이렇게 살짝 겹쳐서 세 명씩 내려와서 겹쳐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우승합니다 그 우승 사령탈이 누구예요? 안덕순 감독님을 회원 여러분들께 모시겠습니다 안덕순 감독님 우승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KBSON 감독님입니다 3년 차에 이렇게 좋은 분들과 정말 훌륭하신 팬들과 같이 우승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게 사실 이제 너무너무 꿈 같고요 앞으로도 다가오는 시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팬들 덕분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청주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느 시보다는 시장님 비롯해가지고 여기 청주에 사시는 분들 너무너무 열정인 응원 덕분에 저희가 항상 매번 청주에서 시합을 할 때 청주신내처에서 시합할 때 뭔가 모르는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식스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한 팀원으로서 같이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이 옆에 도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박수 I'll get this I'll get this I'll get this I'll get this Your face Your face Your face Your face Hey We want some new face Hey We want some new face Come on Woo Woo That's what we're going to hear That's what we're going to hear Yes, I know I'll get this That's what we're going to hear That's what we're going to hear Yes, I know I'll get th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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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You face